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슴 따뜻한 특별 지시가 알려지며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는 우리 사회 취약계층들에게 더 큰 피해를 끼쳐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 특히 신림동에서 일가족 3명이 반지하에서 숨진 사건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지난 8일 기록적 폭우로 빌라 반지하에 거주하다 목숨을 잃은 40대 발달장애인 가족의 어머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딸과 손녀가 참사를 당한 집에서 사실 수가 없을 테니 공공임대주택을 구해드리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행안부와 국토교통부는 즉시 A씨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 근처 공공임대주택을 급히 수소문해서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반지하 참사 현장에 다녀온 뒤에 이 숨진 발달장애인 가족을 매우 딱하게 여겼다며 당일 조직검사를 위해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혼자 참사를 피한 이들의 어머니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당장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하늘에 이 구멍이라도 뚫린 듯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내렸던 지난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 반지하에 거주하는 이 40대 여성 발달장애인 A씨와 그 여동생 그리고 그 여동생의 10대 딸이 불어난 빗물이 계단과 창문을 통해서 집안으로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에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 집에는 이들 자매와 여동생의 딸 이외에 이들 자매의 70대 어머니도 함께 거주해 왔는데 사고가 벌어질 당시 이 자매의 모친은 그날 오전 조직검사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다행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숨진 자매의 모친은 둘째가 내 병원 일정에 맞춰서 하필 이날 휴가를 냈다며 내가 병원에 입원하지만 않았어도 둘째가 살았을 텐데 나는 엄마도 아니라고 자책했습니다. 이 숨진 자매 중 이 둘째는 다운 증후군이 있는 언니와 모친의 모친 그리고 이 딸까지 돌보며 사실상 이 가장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모친이 들은 둘째 딸의 마지막 목소리는 밤 8시 37분께 걸려온 전화 너머로 전달이 된 엄마 물살에 현관문이 닫혀버렸는데 수압 때문에 안 열려라는 말과 울먹임이었다고 하는데 이 주변 지인들에게도 잇따라 전화를 걸어서 119가 아예 전화를 안 받는다며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시간대 119에는 500건 이상의 신고 접수가 몰리면서 먹통이었습니다. 모친은 즉시 가까이 지내던 이웃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딸과 손녀를 구하려고 하였지만 이웃들이 현장에 도착해 이들을 구하려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이 방어창을 뜯지 못해서 비극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 가족은 7년 전 이곳을 보금자리로 택했다고 하는데 사용한 비닐봉지까지 씻어서 재사용하면서까지 아낀 돈으로 처음 장만한 집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장애가 있는 큰 딸이 다닐 수 있는 복지관이 가까이에 있어서 이곳으로 이사왔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같은 사연을 접하고 무척이나 가슴 아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제 있었던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점검회의와 국무회의를 연달아 주재한 뒤에 노란색 민방위복 차림으로 곧바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 방문 후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이 반지하로 돌아갈 자매의 어머니를 걱정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어머니께서 딸과 손녀가 참사를 당한 집에 다시 들어가지 못할 텐데 너무 딱하다며 공공임대주택을 당장 구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행안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는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 근처 공공임대주택을 수소문해서 집 한 채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 자매의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는 즉시 새로 구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를 도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의 주택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려지게 하고 있는데요. 이준석은 비대위 체제 전환과 자신의 자동해임과 관련되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제기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소송을 제기했으면 그냥 얌전히 입 닫고 있으면 될 것을 굳이 이번 수혜를 거론하면서 자신이 전자소송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준석은 가처분을 신청하고 난 뒤에 절대 반지에 눈이 먼 사람들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고 심려가 큰 상황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가처분을 내야 했다. 수혜에 마음 아플 국민들을 생각해 조용히 전자소송으로 내기로 했다고 한 겁니다. 아니 수혜로 마음 아플 국민들을 생각하면 어서 빨리 수혜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끔 네가 윤석열 정부의 집권 여당이 재할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가처분 신청 안 되는 게 훨씬 더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내면 내는 거지 뭔 수혜 타령을 하고 국민 타령을 합니까? 이준석이 뿐만이 아니라 이 이핵관 김용태도 말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취소하면서 폭우 탓을 했는데 책임 있는 보수 정당의 일원으로서 국가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취소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국민 생각하면 입으로만 걱정하는 척 하지 말고 당장 이 수혜 현장이라도 달려가서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라도 해라 이 말입니다. 가뜩이나 이준석이 너 같은 경우는 출근해야 될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마음먹기에 따라서 봉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입으로만 국민 걱정하지 말고 입으로만 수혜 타령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이준석이와 이핵관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번 수혜로 참사를 당한 반지하 일가족의 모친을 긴급 지식까지 내려서 조용히 챙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보십니까? 모두 각자 가지고 계신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이준석이가 복귀할 수 있게끔 지금 주호영 비대위가 판을 깔아주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준석이에게 무슨 만남을 청하겠다고 하지 않나 이핵관들을 중용하겠다고 하지 않나 급기야 조기전당대회 개최까지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그 명분이라는 것도 어이가 없는 것이 정기국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주호영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정기국회 때는 보좌진들이 일을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사실 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당대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전당대회를 열라고 주호영이 너를 비대위원장으로 뽑아준 것이지 이준석 살리기 하라고 비대위원장으로 뽑아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거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권송동이와 주호영이가 지금 작당하고 뭔가 모사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기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어서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마침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고 조기전당대회를 요구하고 나섰으니 나경원 전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여론을 조기전당대회 빨리 개최를 위한 그런 여론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형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뉴스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